한참 바람타고 흘러가는 저 구름아 수많은 사연 담아 가는 곳이 어디냐 그 중 한참 바람타고 흘러가는 저 구름아 그 중 한참 바람타고 흘러가는 저 구름아 그 중 한참 바람타고 흘러가는 저 구름아 복수는 천장에 건너오는가 진작에 이 노래가 그걸 잘못했다 노래 선택을 잘해야 돼 그래 저희는 아가 저기 뭐 떨어졌다 주머니에서 아아 한쪽은 그룹나라 아이 그럼 너 돈을 저 구름아 오늘 누나는 나랑 같이 한번 찾아 그 중 한참 바람타고 흘러가는 사연 담아 사연 담아 수고도 없을래 나 고유옥호 한참 바람에 두사람 고유옥호 고유옥호 백상 파이리아 고유옥호 은혜 고유옥호 For 고유옥호 간곡은 하여간 녹산은 천산에 홀로 우는다 차렷 형님 찌개도 차렷 젖받치고 형님 찌개도 차렷 아버지 고마워요 그럼 옛날 노래 하나 해드릴게요 아버지꺼 추억의 소약 이런거 좋아하세요? 아버지도 신곡을 좋아하시는구나 추억 네 나이가 어때서 연먹기 딱 좋은 나이지 모를테네 그 노래는 부르지만 그 노래는 싫어 내가 내 나이가 어때서 원래 내 나이가 어때서는 그게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우리가 부를때는 내 나이가 어때서 저승각이 딱 좋은 나인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좋아해 백세인생 원점 원점 원점은 아버지 다 모르겠는데 그건 내가 내년에 배워가지고 와서 내년에 배워가지고 응? 응?